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숫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 갖다 놓겠습니다.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로 하겠습니다. 라고 궁서 입력하시거나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16입니다. 라고 입력하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셔서 글자가 클 경우에 열 너비에 맞춰서 셀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셀에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꼴 탭에 가셔서 굵게 하실 거고요. 크기는 12. 셀 음영색은 채우기 색깔이에요. 음영색은 표준색의 노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B16부터 B24 영역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클릭하신 다음 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붙여 넣을 때 연산, 곱하기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4부터 C12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를 선택합니다.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오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천단이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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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어야 되겠네요. 지금 문제에서는 셀의 값이 0인 경우는 0이 꼭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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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입력하시고 원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H10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메모에 대해서 자동 크기와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르셔서 맞춤의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E12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아 하나네요. 조건이요. 는 하시고요. 는 하시고 전일비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되 D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두 번 눌러서 달라 D3으로 바꿔주시고 0보다 작으면 이라고 작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누릅니다. 0보다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준색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요. 두 번째, 전일비가 200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D3에 는 D3의 데이터를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D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서식에 가서 행 전체의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빨간색, 그 다음 20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5문항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입니다. 조건을 따로 작성하지 않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니고 그냥 SUMIF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D1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IF 입력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C3부터 C8 셀 영역에서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요. 크거나 같다 3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구요. 그 다음 심표 실제 합계를 구할 데이터는 판매 금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 확인 구한 값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등호 다음에 라운드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이네요. 라운드 업 하시고요. 끝에 가서 심표 100단입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올림에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지역이 서초구라는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2와 제3셀에다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6셀에다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현재 표2에 작성된 데이터는 숫자가 입력된 셀이 없어요. 그러면 디카운트 A,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디카운트 A를 이용하실 거고요. 확인 한 번 하신 다음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지역에서 구하셔도 되고요. 조건은 지역이 서초구라는 조건, 제목과 조건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 번 하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명자 넣어서 작성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품목별 단가표를 참조해서요.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 곱하기 단가. 단가는 품목에 따른 단가에다가 나누기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커서를 C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데이터의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는 hl 하시면 hlookup을 찾을 수 있고요. 품목명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서 찾겠습니다. f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나는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감자에 해당한 값을 구합니다. 네, g은 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는 100g당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게의 g을 곱하려면 나누기 100. 문제에서도 슬래시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기 100을 해주시고 나누기 100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가로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g당 단가를 구하실 수 있고요. 이 구한 값 앞에다가 뭐 뒤에다가 상관없어요. 곱하기 무게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무게 b14 앞에다 곱하셔도 되고 뒤쪽에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도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의 수강 신청 금액표에서 수강 시작일과 수강 종료일을 이용해서 그 다음 수업 일수를 구하고 총 수강료, 수강료를 곱해서 총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데이와 데이트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데이즈 360 있으면 데이즈 360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데이하고 데이트, 데이트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연, 월, 일을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준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는 하신 다음 데이를 이용해서 날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 데이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값을 구하려면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시면 차이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사실 해보세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27일이라고 구해지지 않나요? 28일에서 1을 빼니까 27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업을 했다고 하면 며칠 수업을 한 거예요. 28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값에다가 첫날을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더하기 2를 하셔야 28일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그쵸?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수강료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수강료를 앞쪽에 곱하셔도 되고 뒤쪽에 곱하셔도 돼요. 수강료를 곱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산, 영어, 상식 모두가 5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50 이상이고 그 다음 평균이 70 이상이면 근데 사실 평균 값은 에버레지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요. 엔드 함수도 사용하지만 카운트이프 함수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카운트이프 함수를 통해서 잠깐 구해볼까요?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를 이용해서 전산부터 영어 상식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50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면 숫자가 구해져요. 숫자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3건 있으면 3, 그렇지 않으면 2라고 구해지네요. 그럼 모두 50점 이상이 되려면 카운트이프를 통해서 구한 값이 몇이어야만 가능하죠? 3이어야만 가능하죠. 이 값이 3하고 같아야만 3하고 같아야만 모두 50점 이상인 거예요. 5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nd 첫 번째 조건과 심표 그 다음 평균이 70점 이상 그럼 평균을 또 구해야 되겠네요. average avrag 그 다음 전산부터 상식까지 점수가 그거나 같다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 조건에 만족하는가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만족하면 true가 나왔고요.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에는 false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true에다가 합격 false에다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식에 if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문자 처리에서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의 첫 번째 데이터표입니다. 값의 변화가 10회만 있네요. 그러면 실제 오른쪽에 표시할 데이터 위쪽에다가 수식을 연결합니다. 월 나비 금액 연결하시고 엔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수식을 포함한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열 입력셀 세로가 열이잖아요. 열 입력셀은 3% 3.5% 연 이율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B5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입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이고요.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이 있고요.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18세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A18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화면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문 날짜를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제조일자를 선택하고 열에다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 생산오원가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가 드래그합니다. 이익금도 갑에다가 드래그하십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단 값은 열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피버테이블이 만들어지시네요. 만들어져 있는 피버테이블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문 날짜를 월별로 그룹하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린 다시 한번 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 일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 월만 그룹을 할 수 있도록 월만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피버테이블 옵션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양미 필터에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표시가 되지 않고요. 체크하시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셔서 빈셀에다가 별표가 나올 수 있도록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고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위정에서 수식의 자동합계가 편하더라고요. 물론은 썸하셔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간혹 더하기를 하라고 하면 직접 더하기 하시면 되고요. 합계를 다 계산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합계계산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을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H3부터 H3부터 H6까지 3,4,5,6까지 드래그를 하셔서 맞게 만들었나 확인하신 다음에 도형에다가 바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만드셨던 합계계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텍스트는 합계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계산이니까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저희는 A3부터 F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글꼬 스타일을 굵게 선택합니다. 다음은 서식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종료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도형은 삽입의 도형의 십자형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하고 H8부터 8, 9, 10, 11까지 드래그하시고 8, 9, 10, 11 맞나 확인하시고요.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합계 주었을 때 맞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식을 좀 임의로 바꿔보신 다음에 굵게였잖아요. 굵게를 잠깐 해제해 보신 다음에 서식 한번 누르시면 굵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래요. 추가할 때는요.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 차트 오셔서 컨트롤 V 근데 1월 달부터 3월 데이터가 맨 아래쪽에 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1월부터 3월을 선택하고 위쪽에 갖다 놓을 거예요. 라고 배치를 위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분기별 분기별 유적지 강강객 이동현황 이동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경계란을 클릭하시고 굵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굴림체가 나오니까 굴림이라고 아래쪽에서 찾겠습니다.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굴림 그 다음 크기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굵게 굴림 14로 차트 제목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을 표시하는데 세로축에 표시합니다. 기본 세로 가시고요. 축제목이라는 글자를 지우신 다음 단위 입력하시고요. 퍼센트 원이네요. 가로 열고 원 입력하는데 텍스 방향이 세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세로 가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요. 방향을 세로로 바꿉니다. 세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7월과 9월에 해당한 막대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전등 사만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레이블 추가하시고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크기는 10 그 다음에 굵게 서식 지정하시고요. 다음 법내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고요. 법내는 위쪽 그 다음 법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으래요. 효과에 가셔서 그 다음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 넣으시고 채우기 밑 선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색깔을 흰색 배경 1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흰색 배경 1번 한번 클릭해 주시면 법내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글씨가 큰 것 같아서 숫자 다시하기 10.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0이라고 꼭 다시 입력하셔서 제목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서식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시된 문제의 서식문항 5문항과 제시된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